이럴 때 드라이아이스로 닦아야 되는데 스왕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윤석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계속 복원을 하던 X6 바쁜 일정 때문에 제가 아직 다른 작업들을 못 했었는데 지금 마지막 작업이 좀 남아있어요 다른 건 다 끝났는데 제가 거실 내는 게 뭐냐면 연식이 있다 보니까 하부의 때가 너무 많고 외관에 지난번에 도색을 끝내놨는데 색의 이색 현상도 약간 있고 해서 광택을 좀 내고 싶어요 광택도 내고 실내도 좀 닦아주고 그리고 하부도 좀 닦고 지금 하부를 닦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와있어요 하부 세척하면 예전에는 보면 밑에서 물을 끼얹고 세척을 하잖아요 실제로 물을 끼얹어도 이물질이나 지저분한 것만 없어지지 묵은 때 같은 건 거의 없어지지 않았어요 하부 세척을 뭘로 하냐 바로 드라이아이스 블러스터예요 지금 바로 작업할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짜잔 드라이아이스를 쏘고 눈에 튀기 때문에 보안경하고 일단 복장을 다 갖춰야 돼요 일단 제가 말이 잘 안 들려요 귀를 막아놔가지고 말이 잘 안 들리고 작업할 때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커서 아마 우리 편집자분들이 볼륨을 줄여 드릴 거예요 하여튼 엄청나게 크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귀를 이렇게 막고 시작할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플라스틱류 같은 경우도 재색이 좀 나오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런 디프렌셜 이런 부분들이 때가 되게 많이 껴있어요 때가 껴있고 이런 때들이 알루미늄 녹이거든요 여기 하얗게 해끗이끗하게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제거가 되면 좋겠어요 한번 일단 시작해 볼게요 이거 닦으려고 저 장비를 샀는데 얼마 투자 하셨죠? 이 장비랑 컴프레셔에서 한 4,000원 정도 4,000원이 아닙니다 자 시작! 자 시작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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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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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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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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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τι. 안녕. ,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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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유리맛 코팅까지 해서 모든 작업이 완료됐어요. 실내에도 안쪽에 매트가 없군요. 매트 새로 바꿔야겠다. 매트는 새 걸로 깔아야 될 것 같아요. 바닥부터 실내 클리닝까지 전부 다 세척을 해서 새 차는 아니죠. 새 차는 아니고 지금 28만이나 뛴 차지만 거의 새 차 컨디션을 돌려놨다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브레이크 쪽도 전체가 다 교체가 됐고 생각보다 검정색 X6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처음에 붙였을 때 완전 이상하더니 계속 보면 볼수록 괜찮은 것 같지 않아? 예쁘지? 알리바리 다 나쁜 건 아니라니까? 전동식 트렁크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작동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. 저쪽의 문짝에 있는 문콕들도 다 정리했죠. 3편 보시면 문콕 정리도 했고. 그냥 탈까? 이거 탄다 그러면 또 혼날 것 같은데? 모든 복원 작업이 끝났어요. 다 끝나고 나니까 좀 서운하다. 저희 매장에서 정확하게 제가 견적을 뽑아보지 않았는데 대략 작업비 제외하고 부품값만 한 1200 정도 넘게 늘어간 것 같아요. 작업비까지 포함시킨다면 1700 정도? 견적이 나왔을 법한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이 견적 제일 많이 물어보시니까 대략적인 견적을 말씀드린 거고 제가 견적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요. 발전기도 신품으로 아예 장착을 했어요. 왜냐하면 한 30만 킬로가 넘어가면 발전기 고장 사례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예 신품 발전기로 교체해 놓으면 길에서 퍼지는 일은 당연히 없겠죠. 이거는 광택을 내면서 저희가 발수를 하려고 했더니 이 유리 자체가 원래 발수율이기 때문에 발수 작업을 하는 게 의미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광택하고 유리막을 하면서 유리에 발수 작업만 안 했어요. 휠이 색깔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. 닦아 놓으면 깔끔하긴 한데 약간 저 BMW 저 휠처럼 저런 은색이 나왔으면 좋은데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또 예쁘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. 근데 크롬보다는 훨씬 나아. 차량을 원래는 경매를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어떻게 팔든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냥 컨텐츠로만 봐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. 왜냐하면 저도 이 차를 만들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 드릴 수는 없잖아요. 저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. 물을 살짝 뿌릴까? 네. 물이요. 그러니까 이 와이퍼가 잘 안 탈게요. 와이퍼는 바꾸고 보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마지막으로 와이퍼 블레이드 바꿀게요. 레인엑스. 레인엑스 맞지? 레인엑스. 실리콘 블레이드. 보통 이제 실리콘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원래 일반 와이퍼 같은 경우는 이 블레이드가 고무날이거든요. 고무날보다 수명이 한 3배 정도가 더 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범용으로 끼울 수 있는 아답터들이 여러 종류가 들어가 있어요. 간편하게 끼울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. 항상 보루 있어야 돼요. 보루. 왜 그러냐면 와이퍼를 뺀 다음에 얘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유리를 깨먹는 경우가 있어요. 뭐 이렇게 쉽다고? 간단하네. 갈기 귀찮아서 항상 정품만 써야 돼요. 난 정비는 해도 와이퍼 갈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 항상. 이런 플랫형 와이퍼들은 이 곡률이 심한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 끝부분이 잘 안 닦이는 단점들이 좀 있거든요. 요즘엔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원래 정품도 플랫형 와이퍼이기 때문에 성능이, 재성능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. 일단 장착하고 제가 테스트 해봐야지. 잘 닦이는지 안 닦이면 반품할 거야. 아까 여기가 안 닦였잖아. 여기 두 번째 날. 이게 진짜 와이퍼는 비 오는 날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. 안 좋으면. 특히 비가 어설프게 오는 날. 아주 살짝 내려서 앞바퀴에서 튀는 물이 막 묻는 날. 와이퍼의 성능이 안 좋으면 진짜 짜증 나. 순삭. 물기가 좀 적은 부위 닦는 게 중요하니까. 오 깔끔하네. 이 제품은 피카몰에서 판매해요. 피카몰은 우리 제작 지원 회사죠. 제작 지원 회사. 다시 한 번. 이 제품은 갖다 주신 지가 좀 됐는데 바쁘고 이 차를 다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까 운행할 일이 없어요. 아까워서 못 하고 있었거든. 만족해. 진짜 끝. 보내면서 우는 거 아냐? 끄트머리까지 잘 닦이네. 와이퍼는 바꿔 놓으면 가격 비례 만족도가 가장 높은 작업이야. 와이퍼가 하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돈 아까워. 돈이 없어서 맨날 못 깔고 있어. 이제 이 컨텐츠는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다음 복원을 할 차는 X5가 한 대 있고 40D가 그리고 X5가 한 대 있어요. 아마 둘 중에 한 대가 다음 영상으로 아마 올라갈 거예요. 근데 하고 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회사가 적자를 봐. 지금 손가락 빨개 생겼어. 그리고 아 그리고 아 맞다. 여기 여기 남양주에 제가 드라이아이스 클리닝하고 디테일 세차장을 이렇게 만들었어요. 지금 여기 보시는 곳이 제가 남양주 매장 바로 근처에 있는 곳이고 광택 디테일 세차 유리막 코팅 신차 유리막 코팅까지 전부 다 같이 작업을 하니까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한번 주세요. 010-8248-6651 8248-6651로 전화 주시고 예약 잡으시고 엔진룸 세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팀으로 닦고 드라이아이스로도 한번 세척을 하니까 아주 깨끗하게 만족스럽게 작업이 될 거예요. 많이 이용해 주세요. 자체 광고야. 광고 못 건너뛰기. 매장까지 끌고 가기도 아까워서 여기다 보관해야겠어요. 먼지 묻을까 봐 못 할 것 같아요. 조금만 타면 30만인데 차가 이렇게 벽기다니 아쉽네 끝나니까 나는 맨날 지저분한 차 타고 남의 차만 맨날 광택내고 만들어주는구나. 정말로 지저분한 차가 이거로 지저분한 차가 뒤저분한 차 할아버지 아쉽네 성분한 차가 "- 지저분한 차가 이동한 차가 큰 차가 상 제발 탑승 이거로 지저분한 차가 다시